누구를 위해서 방송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 기회가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한국 뉴스로 보는 일본의 상황인데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한국 상황이라든지 일본 상황이라든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뉴스너무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신경 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마 생기면 적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불편할 사람도 있을 거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상파 중간광고 48년 만에 허용 이러면 6월 실행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이래가지고 지상파에서 대한민국도 드디어 중간광고가 나온다 이거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아니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어요 중간광고 그게 오히려 너무 신기하네 뭐 예전만큼은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볼 게 늘었기 때문에 TV를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간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간광고라는 게 짜증나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이블에서는 중간광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승자는 60초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간장이 닳기 때문에 지상파에서도 이제 또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또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죠 KBS, MBC, SBS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MBC랑 SBS는 그래도 이제 따로니까 그런데 KBS는 수신료를 내는데 중간광고가 있는데 당장에 지금도 KBS, ETV는 이제 광고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에 이제 NHK도 수신료를 받지만은 NHK는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까? NHK만 유일하게 간접광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건 광고 없이 왜냐하면 광고가 있으면 스폰서의 힘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스폰서가 불편하구만 그 내용 좀 안 하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돈 받는 임지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이제 보도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중심을 잡기 힘들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는 게 불편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중간광고까지 들어온다니까 기가 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뉴스가 보니까 뭐 매경사설 보면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청자의 권익 침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냐면 또 이제 한국신문협회가 있어요 한국신문협회 성명서 1월 14일이네요 방통인은 지상파 방송 광고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이제 이렇게 신문사 쪽에서도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알았어 알았어 한국에서 뭐 중간광고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건 알았어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에 대해서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간광고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중간광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일본은 뭐 중간광고에 다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라고 느끼지만은 어 그건 어디까지나 평소 때 그렇고 여러분 박가니 방송에서 예전에 일본 가전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 있죠 어떤 얘기 일본의 TV 녹화 문화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박가니 방송에서도 일본 사람들도 생방송 볼 때 중간광고 나면 그건 이제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녹화를 한 거 볼 때도 여러분 당연히 중간광고도 녹화가 됩니다 당장 비디오 이렇게 녹화할 때부터 그 다음에 비디오랑 옆에 DVD 같이 녹화할 때부터 이거가 진화해가지고 일본에 블루레이 녹화할 때 최근에 더 간편해졌죠 TV에 하드디스크만 설치하면 녹화할 수 있는 기능 이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본 사람도 녹화를 하는데 녹화한 거에 있는 이거 뭐 중간광고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일본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CF 스킵 기능이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에 예 뭐 필수죠 CF 스킵 기능 어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TV를 녹화해서 보는 이유 중간광고 스킵하고 싶어서 라고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왜? 녹화해두고 드라마 같은 것도 스킵 스킵 변하게 볼 수 있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일본에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녹화해서 보는 걸 더 선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광고하는 사람들 다 녹화해서 본다 이러면은 효과가 없지 않아? 그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일본 가전업계의 기능에 뿔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날까? 지난 2010년도 계산이에요 일본 민간방송연맹 회장이 일본 가전업계 왜 시잘데기 없는 기능을 넣어서 파냐 가전업계 녹화하는 것도 우리가 방송해주니까 니들 파는 거잖아 그것죠 그런데 우리가 방송하려면은 광고주님한테 중간광고가 들어와야 되거든 예 근데 니들 제품으로 녹화하는데 스킵 기능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돼? 니들 때문에 우리 광고주님들께서 불편해하신다 그러니까 일본 제조업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먹겠지 라고 이제 이때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녹화TV 레코더 CF 자동차단 기능을 재검토해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추미코 2010년도 이후부터 발매된 일본 가전제품에는 CF 스킵 기능이 없습니다 에? 없어요 추미코 옛날에 추미코 집에서 볼 때 있었죠? 에? 없습니다 잠깐 제 머릿속에 있는 TV는 신년전 거야 추미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대놓고 광고를 쳤어요 여러분이 녹화하는 이런 레코더 이런 거 판매하는 기업이 돼봐 그 사람들이 왜 사겠어 소비자들이 생방송할 때 맨날 첫날 중간 광고 들어가니까 드라마보다 매끈키시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가서 놀고 나중에 한가한 시간에 녹화된 거 CF 스킵해서 보세요 이렇게 광고를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가 불편했던 거야 엄청나게 장난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넌치시 던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메이커들이 자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광고를 못하고 CF를 스킵하는 기능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좀 빨리 감기 기능이 있잖아요 조금 빨리 스킵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CF를 딱 대놓고 있잖아 그때 그 타이밍 스킵한 게 아니라 어 CF 나왔네 그러면 또 그때마다 리모컨 버튼은 이제 한 15초 스킵 30초 스킵 1분 스킵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있잖아요 하는 기능을 넣어두게 된 거예요 2019년 소니의 Q&A입니다 오 본 기기는 녹화 시에 자동으로 CF를 잘라내거나 자동으로 CM을 제외하고 더빙하는 기능은 없지만 망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모의 챕터를 하거나 이모의 편집 설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있지 않아요 말하자나 어디가 소니 공식으로도 없어요 없지만 만 이런 식으로 버튼 버튼 챕터 다음 챕터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쳐준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중간에 하나 스탭을 스탭을 좀 넣고 왜냐하면 이따 하면 안 돼 기능 만들면 안 돼 혼나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밑에 있잖아요 간단한 컷 편집 챕터 삽제를 할 수 있는 기능 있는 모델 2010년 발매 2009년 발매 2008년 발매 2007년 발매에는 있어요 있었어 왜 2010년도 이때 2010년 이후로 없을까 2010년도 11월 달에 이게 있었으니까 이래서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놈의 중간 광고 스킵 여시 그러면은 일본에서 중간 광고가 있어 그러면 중간 광고에 대한 예를 들어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중간 광고 뭐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에 중간 광고 30분 나와도 되나요 뭐 20분 나와도 되나요 이거 뭐 지 마음대로야 그런 거 쓰면 소비자 화내지 그러니까 중간 광고를 일본에서 방송할 때 예를 들어 방송 몇 분당 한 시간당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룰을 만들어야지 그 룰을 룰이 있구나 일본 민간 방송연맹이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아 잠깐만 아까 녹화할 때 중간 광고 스킵하지 말라고 일본 민간 방송연맹 여기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일본의 CF의 규정도 일본 민간 방송연맹이 갖고 있네 상당히 재밌죠 대한민국이 이거 똑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5분 이내 프로그램은 1분 광고 10분 이내 프로그램은 2분 광고 20분은 2분 30초 그래가지고 뭐 50분은 5분 60분 이내 프로그램은 6분 광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돼? 또는 이 이 한도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도 이상은 못 넣습니다 아 이상은 못 넣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방송을 짜야지 광고가 많이 나올 수 있겠어 1시간 정도짜리를 예를 들어 시간을 줘 여러분들에게 오성 아니면 60분 이내 프로그램이니까 6분 6분 넣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광고 업계에 일을 못한대요 왜? 광고 시간이 6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춤입고 일본에 방송 볼 때 이상하게 1시간 전에 끝나거나 그러죠 시간이 딱딱 안 맞춰주면 돼요 일본 방송 자체가 예를 들면 있잖아 드라마 55분 뭔가 다른 짜랄한 거 5분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드라마를 55분 하고 한 5분 뉴스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약간 애매하게 시간을 잘라요 뭐죠 뭐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자르냐면 여기서 기사가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CF가 사라지는 날 분단의 시청 분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쭉 밑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일본의 민간방송혁명은 프라임타임 프로그램 방송 CM 시간당 정하는 게 5분 이내 프로그램에 1분 이내 아까 나왔죠 10분에 2분 60분 이내에 6분 이내가 된다 아까 그 표가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중간광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54분의 프로그램과 6분의 프로그램을 구성해가지고 1시간에 8분의 CF를 방송하는 게 일반화 된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다 이거 이거예요 이게 일본의 중간광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와 1시간 때니까 만들어서 6분만 광고 치면 되겠네 그러면 광고 수익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54분 6분을 만드는 거예요 와우상 이거는 좀 골든타임 시간대 2분 광고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약간 더러운 게 이런 룰은 원래 많이 광고만 있는 프로그램이면 시청자분들 불편하니까 이런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시청자들은 상관없어요 방송사랑 광고주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가지고 원래 생각하는 일반광고는 6분 넘으면 8분 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뭐? 광고 스킵하는 기능을 제조업에서 넣는다고? 화낼만 하지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중간광고를 넣는데 녹화를 하면 중간광고 스킵하는 기능을 제조업에서 넣겠다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 기기는 자동으로 제한한 더미의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열차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정업계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래도 반성업계는 누구를 보고 룰 만들었을까 그렇죠 잘 안 해요 이걸 보면 이분 광고 꿀 이 룰 자체가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올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시간을 늘어나가는 거야 이게 한국에서 지상화 중간광고 허용돼가지고 6월부터 시행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BS MBC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더라도 요즘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중간광고 많으니까 에이 그래도 뭐 괜찮겠지라고 느낀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원래 안 하던 애들이 광고 넣으면 짜증나요 그리고 뭔가 일본처럼 누구를 위해서 반성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기회가 그렇죠 분명히 일본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이건 시청자를 위해서도 메이커를 위해서도 만든 건 같지 않아 오직 광고주를 위해서 광고 효율을 위한 그 수익이야 방송사를 위해서 중간광고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반복하며 뉴스라든지 재롭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의구심이 가죠 일본에서 제가 항상 일본 뉴스 볼 때 이거는 분명히 광고인지 뉴스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죠 중간광고 이해에도 그 뉴스를 제공하는데 방송캐스터의 의상부터 나중에 뉴스 끝날 때 자막이 뜨거든요 이 뉴스의 의상 무대 세트 뒤에 뭐부터 다 떠요 일본 뉴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뉴스를 볼 때 진짜 이거는 이 뉴스가 진짜 제대로 된 건가 일본 지상파를 볼 때 제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상파 뉴스라는 게 솔직히 종편이라든지 케이블 그것보다는 조금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본의 이런 현재 중간광고가 지상파에 나오고 있는 현실이 한국에서도 다가오는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실이 하나 있다는 점을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